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테마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민법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부하실 부분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의 테마에서는 자배법,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고 이제 민법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만 보자는 겁니다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 보면 양이 너무 광대하고 또 자동차 보험 실무를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민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 당연히 750조 일반 불법행위라고도 하죠 750조를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불법행위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민법은 기본적으로 고위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했고 민법은 뭡니까? 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돼요 타인이어야 되고 손해를 가해야 됩니다 일반 손해 특별 손해가 아닌 일반 손해 손해를 가해야 돼요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위법행위로라는 요건은 큰 요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위법한 걸로 봐요 보기 때문에 하나씩 분설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위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위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고위 또는 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민법상 책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배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법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 책임주의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쓴다고 했어요 두 번째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임능력이 뭡니까?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인지하는 그 능력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도 있겠죠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통 판례에서는 보통 판례에서는 만 13세 미만 정도 만 13세 미만 정도 내지는 뭐 심신상실자 대표적으로 심신상실자가 뭡니까? 술이 만땅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심신상실자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나 심신상실자는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감독자가 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책임 무능력자 책임능력이 없으니까 책임능력이 없으면 750조 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아느니깐 누가 그 감독자가 750조 책임을 짓는 거죠 과실이 있으니까 감독성에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이 자 그 다음 요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요건은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아까 말씀드렸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위법하다고 봐요 보는데 보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민법에서는 좀 정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제 761조에 보면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두 가지가 예로써 나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방위 긴급피난인 경우에 경우에는 750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이란 말은 뭡니까? 배척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요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선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 그래서 선행사실과 후행사실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즉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겠죠 보험을 안 들었다면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민사적으로 부담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750조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그 다음 요건 보시면